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엉망금을 줘도 엉망금을 줘면 기쁘겠죠? 그런데 그 엉망금을 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줘도 근데 우리의 생명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이때까지 내가 행하지 못한 그 밝은 웃는 모습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추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열이 나고 아프고 토하고 병원에 가봤자 해열제 이상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을 지나고 나면 이 아이가 어느새 열이 떨어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커 보입니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 보면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니지 아니면 발목이 아프다니지 손목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아프면서 그것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근육이 더욱더 활성해지고 성장통을 통해서 더 잘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도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막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막교회가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여러 역경을 만납니다 사도경제인 1장부터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심지어 전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 삶 가운데서도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갑니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교회의 숫자가, 구원받은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3장 이후로 보면 3장과 7장에서 보면 그 예루살렘 내 교회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쪽으로, 외으로 그 어려움이 오니까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것을 피하느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복음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서서 식물이 뿌리를 잘 내려서 물을 잘 흡수하고 잘 성장하듯이 복음으로 교회가 잘 뿌리 내리고 튼튼히 서서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모습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우리가 포기하지 말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늘 추구하는 늘 그것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추구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보면 아까 읽은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간단히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여완이 청한 시간에 에롤사람의 성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에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러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어떠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서보지 못했던 개혁 한글의 문은 안증병이라는데 제가 그래서 장애인에서 활동하는 후배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느냐 안전병에 대해서 그런 단어는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무려 42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은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주는 여분의 돈 그들이 준 그 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여완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무언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줬을 때 그는 치유받고 일어나며 평생 한 번도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다라고 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갈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여완이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한 칭총이 있었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와 여완이 그 제자들이 멈추지 않았던 행동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고 편한데 이게 구약시대의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저는 에루살렘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에 감남산이 있었습니다 감남산이 한 8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에루살렘 성전산은 한 700m 정도 되고 남서쪽의 시원산이 760m 정도 됩니다 주위에 높은 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 사이에 기도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다른 산들보다 낫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모든 위치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이 올라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사드리기 위해서 에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에 올라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공식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하는데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아침 번제와 오후 번제 때에는 회중들이 다 모여서 회중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9시 시간에 올라갔다는 것은 오후 3시경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유대교의 모습들 물론 다니엘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지킨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교가 지키는 기도 시간이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데 멈추지 않았고 그 정한 생활을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하라는 말은 지나치게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기도하라 바울이 대산로니카 교회를 곤면하고 칭찬과 곤면을 할 때 마지막 끝 인사만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묻습니다 옥사인 저도 기도 시간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피곤하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나오면 그 하루의 기도 시간을 다 채우고 다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찌 보면 갑자기 떠오른 슈퍼스타입니다 이때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인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루 만에 3천 명의 숫자가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성과를 드러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어깨가 으쓱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나태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지켜갔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상을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범 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앞에 귀신들리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귀신들리는 아이를 고쳐내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그 시대에 유행했던 어떤 방법들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고쳤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범 9장 2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오면 기도만 하면 되나 그냥 기도에 없다는 것은 끝내는 기도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가 쪼르고 내가 졸라서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습관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납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어미의 뱃속에서 태에서부터 걷지 못했고 발이 펴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정 4장 22절에 보면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42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발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애인들은 별도의 생존 수단이 없습니다 함께 에배도 못 들였고 함께 어울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미문 앞에 와서 구걸하소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의 돈으로 하루하루를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평소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문은 송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뜰에서 성전 안으로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이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것은 금과 은을 입혀서 청동으로 만든 큰 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에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 성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고 제사하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자리에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평생 펴보지 못하고 평생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초라하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사절에 보면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그 구걸하는 사람은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와서 나를 보라고 아 얼마의 돈을 주려나 아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의 돈이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또 아 오늘도 굶지 않고 살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6절 상반절에 오면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근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음과 근은 없다 나에게 가진 거 없다 나 돈 없어 난 너에게 줄 돈이 없어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일정한 금액을 원했고 돈을 받기를 원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자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푹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참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내게 있는 이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주겠다 이때껏 너가 받아보지 못한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내 안에 가득한 무언가를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은이나 금 아니 물질이겠죠 돈 얼마가 그 사람에게 참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아니 심지어 자신이 벌어온 거 가지고 가족들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인데 당신이 몇 푼 준 그 돈이 나에게 참 행복인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기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정말 소중한 것 난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는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기서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라면 끝내는 권위로 어떤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의 군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이후에 있어질 그 기적적인 사건의 군원은 나의 심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물리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부적이나 치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권세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에 봅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섰는지 장면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이 굳어서 굳어있었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펴진 것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평생 걸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평생 걸어보지 못했으면 그 발에 근육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힘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붙고 힘이 나서 걷기도 하고 뛰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간 사람은 수없이 봤지만 자기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이들과 똑같은 일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선자가 35장에 보면 메시아의 때 메시아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 해서 6절에 보면 그때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오늘 이 안진병이가 전원자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며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할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속겠고 사막에서 신뢰가 흐를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타날 기적의 모습들이 이적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사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신 그때에도 또한 베드로와 여완이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의 능력도 심지어 걷지도 못한 사람의 믿음의 문제에도 아닙니다 오직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땅의 온전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기적사건입니다 누가는 성령이 임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사건으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치유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기적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간 동안 이 지상에 사여가신 동안 나타냈던 하나님 나라의 도료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같은 맥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편만할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자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과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끝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정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리라 너희도 그것을 행하게 되리라 사법원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도행정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늘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여고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은 분명히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복음 참 좋은 것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내게 없군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내게 있는 이 좋은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내게 주느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게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이전 삶을 다 버리고 주님께 늘 의지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늘 기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부터 전혀 겪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고 그 복음을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놀랍게 여겼다고 9절 1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한 번도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민원 앞에서 늘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걷고 뛰니까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놀람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아, 이때껏 경험하지 못한 놀람이라는 것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저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아니, 저건 내가 이때가 경험하지 못한 기적인데 우리 삶에도 심심치 않게 그런 기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그 원천은 끝내는 나의 능력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주를 버릴 필요 없고 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그것이 있다 없다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눈을 빼앗기면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역독적인 모습이 하나 있긴 합니다 물론 현대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는 액트 29,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나타난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표현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표호도 정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도행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구나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목사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아는 한탄의 목소리겠죠 온전한 사약자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마지막 때까지 이럴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이끄시는 일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으로 이룬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해서 그런 기적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지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을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갈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6절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충만함 때문에 이렇습니다 말씀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십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선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당장 얼마의 돈이 끝입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고 주었던 그 돈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고 크기와 만들어진 금속이나 또한 그것을 입힌 금이나 음으로 보면 정말 특별하고 좋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걷지 못한 사람은 그곳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웅정한 문이 가진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에베는 들이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면 나에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기사와 그 모든 걸 행하니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배, 자기의 힘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런데 목적이 있었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빼앗겨서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를 세워줄 것 같은 나를 세워줄 것 같은 그 물질의 내 마음을 빼앗겨서 아우,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돈을 공짜로 주자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즐겨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꼴로 출장을 갔습니다 꼭 가면 제가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를 샀으면 당첨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하나님 감사하게도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 주일학교 교사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앞에 찬양팀도 하고 금인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한편에서는 물질에 대한 연약함이 늘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보다 더 편하고 더 쉬운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정말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갑니다 아, 이 길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고 십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세상적인 일을 내려놓아야 할 그것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편안하게 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음과 금은 없거니와 그보다 훨씬 좋은 것 그것은 너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마 너는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걷게 하고 너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바꿔놓을 만한 능력은 돈은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만이 그 사람을 온전히 바꿔놓고 그 삶을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과 금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또한 교회가 살 길이며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는 마귀의 그 속삭임 야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 좀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내일이 연휴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부 숫자가 좀 줄어서 살펴보니 연휴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중심으로 돼야 할 모습들이 뭘까요? 우리 안에 늘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성 끝내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닙니까? 주일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으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추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소나는 계절이 무엇이냐? 가을은 44%입니다 봄은 33% 정도 되고요 여름과 겨울은 각각 13%, 10%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4명 이상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지금 무슨 계절이죠? 가을입니다 여기 앉은 많은 분들이 가을을 좋아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 행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을은 뭐뭐하기 좋은 계절 많은 행동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만들어주신 그 자연을 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기도 쉽지 않고 무언가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언가 할 수 없다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회복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회복하시길 기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떤 일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 습관을 조사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은 얼마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기적이 이때만 있는 것이나 지금도 여전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 때까지 이 기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추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혈